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거는 낚인건가 아니면 지발로 기어들어간건가 좀 아리송한 그런 사연 가지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집을 해준다고 하길래 바로 결혼부터 했는데 꼴랑 오천이네. 장난해요? 억울해? 그럼 이혼하던가? 원제, 결혼하면 집 해준다고 했으면서 오천만원 줬어요. 저랑 남편은 동갑이고 서른여덟살입니다. 만나서 결혼까지 딱 1년정도 걸린거 같아요. 저희들 만나고 한 5개월정도 됐을때 첫인사를 드렸는데 이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우리는 너무 어렵게 시작을 해서 우리 아들만큼은 결혼할 때 다른건 몰라도 집은 꼭 해줄거다. 이런 말을 했고 이때 제가 예상한 금액은 적게는 2억 많게는 3억이었어요. 그정도 해주겠지. 라고 그게 또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게 당시 남편은 청약으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4억 미만짜리가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거 같고 어머님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했고 아버지는 법무사 사무실을 출근해요. 그래서 대출없이 집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4억짜리 아파트 다 빚집니다. 거의 대부분이. 저희 두 사람은 서로의 직장이 되게 멀리 있어요. 차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죠. 그래서 그 중간에 위치한 105세다 집을 구하자. 각자 분양받은 집이 있으니까 우리 신혼집은 전세로 하자. 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집을 구하려면 어쨌든 돈 이야기를 해야한다 싶어서 제가 어머님한테 먼저 말을 했어요. 어머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인데 뭐 대출금 다 빼고 한 1억 8천정도 남거든요. 그 돈이랑 합쳐가지고 저희들 전세 구하면 어찌어찌 집은 잘 해결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러자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조금 놀라는 눈치였는데 돈 얘기 이거 대충 어영부영하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제가 한 거였어요. 제가 신혼집에 쓸 수 있는 돈 액수를 이야기한 거죠. 그런 뒤 얼마 지나서 상견례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데 이때 남편이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 8천이랑 부모님이 주시는 돈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한 1억 5천 해갈 거야. 그럼 됐지? 끌 끌 그중에 자기가 모은 돈 얼마야?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1억 5천 해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때 완전 정색하고 오지게 싫은 티를 내더라고요. 1억 원은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가 버렸고 이때 여러가지로 찝찝했지만 당시 결혼 준비로 너무 바쁘고 또 저희 남편이 원래 그래요. 돈 얘기하는 걸 싫어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말하기가 싫다. 이런 표현을 종종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혼 딱 열흘 전 제가 알게 된 사실 하나 자기 부모님이 1억 5천을 신혼집으로 해주실 테니까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 이게 비과세 시점이 되면 그걸 팔아서 부모님이 가져가겠다 이겁니다. 저는요 1억 5천 이거 전부 다 당연히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고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총 8천 들여갖고 나머진 대출이에요? 이 역시 비과세 시점에 매매를 하면 그냥 이것도 남편 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날비락이야? 어? 거기다 저희 남편 결혼하기 전 부모님한테 매달 돈을 보냈는데요. 그 돈이 대략 1억이에요. 자기를 위해 쓴 건 2천만 원 정도고 간단히 말하면 남편이 결혼하기 전 모은 돈 8천이 그 부모님한테 보낸 거고 부모님이 그 돈을 받으면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결혼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서로 출퇴근도 멀어지고 또 전세 계약도 각자 6,8개월 남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말부부로 지내고 내년쯤에 105세다 전세를 구하기로 했는데 당신들이 주기로 한 1억 5천 중에 전세에 들어있는 8천 제하고 7천은 아직 시부모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또 왜 안 주고 있는 걸까요? 아무것도 안 줘요. 결혼하고 애 낳고 살려면 시작할 때 경제 상황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했지만 집을 해준다고 하길래 뭐 그 정도면 됐지 하고 만족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뭐야? 도대체 어느 나라의 계산인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순둥순둥해가지고 말 잘 듣는 아들님이 돈 관리해준다며 그 돈을 꽉 쥐고 있었고 이제 결혼도 했고 나이도 곧 마흔인데 나중에 집을 구할 때 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그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는 남편 역시 이해가 안 돼요. 남편한테 그랬죠. 나 자기 부모님이 저러는 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돈을 가지고 있어도 당신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모은 돈 8천이랑 어머님 아버님이 주는 7천 지금 이걸 가지고 나한테 집을 해주겠다고 말을 한 거야 지금? 어? 세상 어느 누가 이런 걸로 집을 해주는 거라고 말을 하냐고? 나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남편은 그저 알겠다. 이런 말만 하고 아무런 행동이 없어요. 왜 가만히 있냐고 물어보면 늘 하는 말이 내가 갑자기 돈 이야기를 하면 이게 원래는 안 하던 행동이니까 그럼 우리 부모님이 너 설마 꽁꽁이가 시켰냐? 이럴 거 싶어가지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답니다. 진짜 미치겠네요.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돈을 한 푼도 못 받은 겁니다. 이러니까 계속 싸움만 되고 사이만 나빠지고 시원하게 까놓고 대화 제대로 결론을 내고 싶은데 그러다가 서로 정 떨어질까봐 겨우 참고 있거든요. 제 생각엔 어머님 아버님 당신들 계산 완전히 틀렸다고 보고요. 남편도 물러 터진 것 같고 너무 답답해요. 저는요 당신들이 주기로 한 1억 5천이랑 또 남편 명의 그 아파트 8천만 원 남은 것까지 모든 걸 다 받고 싶거든요. 이건 어쩌면 좋을까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그러게 뭐가 그리 급해가지고 만난 지 겨우 5개월 만에 결혼 탈행을 한 건가? 바로 알겠네. 쓴이 니가 먼저 결혼에 똥줄 타는 것처럼 구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이러는 거 아니야. 봐봐 돈 싸들고 와서 결혼시켜달라는데 어쩌겠어? 그래 그래 그래. 2번 글쓴이는 결혼이 엄청 다급했나 봅니다. 나 지금 얼마 있어요까지 언급할 정도면 말 다 했지 뭐. 게다가 남자녀랑 주고받는 돈도 정확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해버렸어. 또 남자 명의 집도 팔고 가져간다? 남자 명의만 있다? 아니면 뭐야 시부모가 자식 등굴 다 뽑아가지고 자기들 재산 증식하다가 나중에 자식들한테 상속으로 골고루 나눠주려고 하는 건가? 아무튼 남자는 돈에 대한 의식이 아예 없는데 쓰니 혼자만 애가 달래. 어? 3번 다 알면서 지 스스로 시공창에 기어 들어간 건데 뭐 어쩌라고. 뭐 니가 숙이든 아니면 이혼하든 알았어 하세요. 끌게. 4번 그 나이 처먹고 지 돈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새끼를 만나고 또 그걸 다 알면서 결혼까지 한 당신의 업보죠 뭐. 어쩌겠어? 5번 니가 먼저 결혼 못해서 환정한 것처럼 달려드니까 남자 부모가 저렇게 고자세로 나오는 거잖아요. 게다가 남자도 등신이고 쓰니 결혼 완전 망했어요. 근데 또 정 떨어질까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걸 보면 진짜 이혼해 먹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국민호구 말이야. 6번 그 나이에 동갑내기랑 결혼한 걸로 만족하세요 그냥. 보니까 쓴 애가 급해서 결혼하자고 매달린 것 같은데 어쩌겠어요. 그냥 아쉬운 사람이 숙이는 거지 뭐. 7번 어이구야. 내일 모레 나이가 마흔인데 쓰레기를 그것도 돈 오지게 주고 데려왔네. 8번 아니 도대체 저 남자가 뭘 보고 결혼한 겁니까? 깍데기. 추가 제가 1년 만에 결혼을 한 건요. 임신과 출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 임신을 한 것 같아요. 또 제 돈을 오픈했던 건 남편이 계속 흐지부지하니까 아무 진행이 안 되고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런 거였어요. 또 제 기준에선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1억 8천 정도는 오픈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대출이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벌어서 모은 돈 총 다 하면 8억 돼요. 부동산 주식 다 포함해서 재산이 8억입니다. 돈 많네. 뭐 그 정도 돈이 있는데 남편이 돈 적다고 화를 내?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시부모님들 처음에는 분명 무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해줄 마음이 있었는데 며느리 될 아이 즉 저를 보니까 아이고 이게 돈이 좀 있는 것 같네? 이러면서 아들 명의로 된 듯 집까지 가져가려고 마음을 바꾼 게 아닌가. 그리고 남편은 왜 그냥 가만히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남자를 믿고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신뢰가 점점 떨어진다. 남편은 돈 이야기를 꺼낼 때면 싫어하는 게 역력한데 그래도 이야기를 꺼내고 매듭을 짓는 게 나은 걸까? 좋게 죽게 지내다 그냥 다 잊고 이대로 겨루 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상태거든요. 혼미하죠. 그러니까 비방 말고 좀 도움되는 조언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댓글 1번 아씨 8억이나 있는 여자가 이런 겨눈을 도대체 오해한 건가? 돈 없는 집들 그래요 다들 꽃값 하는 거 몰랐어요? 남자 벌써 절 알진데 자신 있냐고? 적어도 아이는 낳지 마세요. 그러면 너도 공범이야 그때부턴. 2번 비방 말고 조언을 해달라고? 쓰리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나바네요. 댓글들이 이혼하라는 거 이게 바로 조언이에요. 비방이 아니고 조언입니다 조언.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안 그런 조언이라고.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 경제관념이랑 신뢰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기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까지 합세 결혼 초반부터 말 바꾸고 뻔뻔하게 나온다. 앞날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도망가라고 하는 겁니다. 활활 불타오르는 불을 앞에 두고 저요 여기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안전하게 들어가는 방법 없나요? 이러고 있잖아. 당연히 도망가라고 하지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다 죽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계속 척기어 들어가든가. 3번 이미 결혼을 했고 남편이랑 싸우는 건 무섭고 또 시부모가 돈 안 줄 건 뻔하고 아니 여기서 무슨 조언이 더 필요하다는 거야? 조언은 결혼하기 전에 필요한 거야. 체념 혹은 이혼할 각오로 싸우거나 이 둘 중 하나만 남은 거 아니야? 근데 뭐? 이게 비방이라고? 야 너 남 미세지? 4번 끌 끌 끌 끌 끌 끌 임신했다고 하니까 옳다 돈 안 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아마 그 5천도 없을 거야. 빚이나 없으면 다행이지. 끌 끌 끌 끌. 5번 8억은 개뿔. 너 같은 똥농청이가 그런 돈 절대 가지고 있을 리가 없지. 또 없으니까 그 집해준다는 소리에 홀랑 쳐넘아간 거 아니냐고. 6번 얘는 틀려막았네. 사람들이 진심으로 조언을 했는데 그걸 대놓고 비방이라고 이러고 자빠졌네.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냥 뒤져.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글을 되게 이상하게 꼬아. 정리를 한 건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 자기 자신도 정리가 안 되고 혼미하다는 증거겠죠. 뭐 어쩌겠어요. 이혼은 못하겠고 싸우기도 싫고 주는 돈은 없다 그러지. 그냥 살아야지 뭐. 축하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